자 가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재경기 가도록 하죠 정본인들이 원하신다면 어 이거는 다시 한번 또 두번째 고통이 시작되겠습니다 유민우님한테 자 노잼님은 근데 그런게 있어요 이게 어차피 방송이고 그리고 자기가 생각했을 때 질거 같지가 않거든요 어 방금 경기도 되게 유리했고 1경기도 따냈고 근데 지금은 털리고 자 아마 글쎄요 유민우님이 저 캐릭터를 조금 적응했다면 노잼님은 아까만큼은 이기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 인성은 좋네요 노잼님이 그래도 그쵸 근데 이제 지면서 이제 근데 가끔 이제 예전에 그런 분이 있어요 지면은 저한테 따져 그러면서 이거 이거 뭐 잘못됐다 재경기 가야된다 요청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많이 이제 블랙으로 숙청했었는데 어 노잼님이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분위기는 뭐 노잼님 뭐 좋네요 엄청나게 좋습니다 지금 자 카운트 좋고요 자 노잼이 여전히 뭐 바꿔치고 관리 아 기폭찰까지 맞고 전경기보다 훨씬 안 좋네 지금 상황이 야 너무 안 좋다 지금 와 지금 노잼님은 그냥 유미르라는 사람이 어떻게 게임하는지 분석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이거 그냥 바꿔치기 많으니까 오이 한번 넣어보지 그게 아니야 지금 어 움직임이 달라요 지금 완전히 유미르님 거의 구몬 선생 이제 참교육 선생님 어 자 와 유미르님 이렇게 무너지나요 자 노잼님은 어 참교육 들어갑니다 자 바꿔치기 없어요 자 이어서 참교육 들어가요 어 자자자 이건 좋은데 어 유미르 좋은데요 지금 오이까지 누를 생각하고 있었네요 지금 와 지금 뒤늦게 오이 눌렀는데 잘못 눌렀어요 지금 이거는 평타를 끊고 오이를 눌렀어야 됐는데 손이 꼬여가지고 평타를 다 넣고 오이를 눌렀어요 유미르님 지금 실수하면 안 돼요 이제는 자 어 막아 어 어 어 어 유미르 어 어 상대 갓성 갔는데요 참교육 유미르 어 누가 과연 참교육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자 여기서 마무리를 냈습니다 유미르 이 정도 피라면 모르죠 이 정도 피라면 몰라요 그래도 자 이 정도 피라면 모릅니다 유미르 자 정말 어려웠던 상황이었는데 아까보단 나아졌어요 자 바꼬치 관리 노잼 안 돼요 지금 자 까마이델시 자 카무이 카무이 자 카무이 조금 조심해야 돼요 아 자 귀찮게 하죠 노잼님 지금 아우 지금 야아 그러나 뇌절을 숨겨왔네요 지금 화둔을 맞았더니 뇌절로 반격 자 카카 아우 지금 유미르니 여기서 카운터 실수는 너무 컸어요 카운터 카운터를 이렇게 쓰는거다 노잼 그렇게 쓰는게 아니라다 멍청아 참교육 자 노잼 참교육하다 바꼬치기 다 달았구요 아 카운터 참교육 또 하려다가 지금 자 좋습니다 유미르 좋습니다 아 근데 게임이 너무 어렵긴 해요 근데 노잼님 바꼬치기 없다라는거는 혹시라도 모르는 가능성이 있다라는거죠 자 때려주고 이거 튕기는거 받아주고 디버일 바꼬치기 없어요 노잼 유미르 와 이건 완벽하게 들어가죠 이야 한줄을 한줄 삭제해버렸습니다 야 노잼님 지금 바꼬치기 찼는데 와 이걸 따라가나요 야 노잼님 참교육 짓거리 하다가 적이 구현당했어요 지금 아 이걸 한경기 따라가네요 야 제경기 갔는데 이거는 유미르님이 아까 경기 역전했어도 이거보다는 못했을거에요 더 힘든 경기에 지금 역전했거든요 보컬이 이에 여거는 이에요 여거는 이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